지구 생명 시스템 점점점 범위가 좁혀져 갑니다. 졸지 마세요. 어? 거의 끝났잖아요. 너희들 참 진짜. 사실 졸는 건 뭐 어쩔 수 없어. 그치? 선생님이 옛날에 졸까봐 샤프로 얘들아 내가 허벅지를 찔렀던 적이 있었어요. 진짜로.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. 사람이 당황하면 잠이 깨요. 맞아? 사람이 당황하면 잠이 깬다.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있는 짝꿍에게 내가 짝꿍이 서춘원이라는 애가 선생님이 짝꿍이었어요.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의를 한 거야. 뭐냐면 수업 시간에 춘원아 내가 수업 시간에 졸면 내가 뺨을 한 대 쳐라. 어? 갑자기 뺨을 한 대 치면 내가 깜짝 놀라서 잠을 깰 것이다. 그러니까 갑자기 춘원이가 그런 거야. 오 좋은 생각이야. 너도 안 돼? 후려쳐라. 어? 오케이. 그러니까 서로 경계하는 거야. 이제 서로 조는 걸 보는 거야. 옆에 있는 양을 동네가 딱 치면 되니까. 이제 딱 기분 나빠할 수는 없지. 왜? 우리가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된 상황이니까. 그런데 사실 이제 점심 먹고 났을 때 애들아 오겨시 죽잖아. 거의 막 곰바람 살랑살랑 불어봐. 아 죽어요. 딱. 이게 뭔지 알지? 눈알이 풀리는 거. 갑자기 눈알이 돌아가면서 애들아 내 뇌를 보잖아. 하는 순간 갑자기 춘원이가 그랬더니 잠결에 살짝 쳐도 굉장히 기분 나쁜 거 뭔지 알아? 살짝 쳤는데도 되게 큰 충격이 가해졌을 때. 그치? 갑자기 줬는데 갑자기 딱! 너무 기분 나쁜 거야. 어? 너무 기분 나쁜 거야. 갑자기 옆에 춘원이가 웃더라고. 웃으니까 더 기분 나빠. 너 이 새끼 너 졸기만 해봐. 죽여오를 거야. 그런 식으로 잠을 깼던 적이 있었습니다. 아우 잘 지냈어. 잘 지냈어. 어? 우리 풀만절도 얘들아 잠 깨. 깨. 봐봐.